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 6개가 만들어진답니다. 5월 1일부터 나오는 게 N32, N34, 4월 18일부터 나오는 것은 N31번, N64번, N72번, N72번 해서 총 6개 노선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첫 번째가 N32번인데요. N32번은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현재 N37번하고 N36번,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지금 2대가 출발하잖아요. 이거는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거여역 쪽, 계롱역 쪽으로 해가지고 잠실로 해서 한강을 건너가는 노선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개통이 되고요. 한양대학교 정문에서 신설동역으로 가는 새로운 노선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노선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위래나 아니면 오금동, 마천동 쪽에서 콜을 추행하고 승차할 수 있는 노선이네요. 두 번째는 N34번입니다. 강동 공영차거지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좀 노선이 심플하래요. 고덕역에서 암사, 그 다음에 잠실, 그 다음에 바로 강남. 와, 이게 노선이 참 죽이네요. 거의 뭐 하남에 근접해서 출발해가지고 강남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것도 5월 1일부터 개통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18일부터 개통이 되는 노선인데요. N51번입니다. 한성역의 종점, 하계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시흥동, 금천 시흥동으로 가는 건데요. 서울 종로 쪽을 관통을 해서 가네요. 대립역 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아, 시원하네요. 네. N51번입니다. 그 다음에 N64번입니다. 개화역 광역 한승센터에서 염곡동, 염곡동으로 가는 노선인데요. 거의 뭐 강남역, 교대역, 그 다음에 목동, 거쳐서 발산. 이 노선도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4월 18일부터 운행을 한답니다. N72번입니다. 은평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노선인데요. 신설동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한강을 넘어가지 않는 노선인데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북부기사님들 또는 뭐 일산 쪽 기사님들한테 유용할 것 같습니다. N75번입니다. 진광 공영차고지 N37번이 출발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구파발 쪽으로 해서 노선이 많이 틀리네요. 와 이렇게 웬만한 데는 다 N버스가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용산으로 해서 강남으로 해서 어? 여기는 고속터미널을 거치네요. 고속터미널을 거치는 N버스는 없었었는데 이제 N버스 환승도 되겠네요. 서림동 차고지로 이동을 합니다. 4월 18일부터 운행한답니다. 네. 이렇게 6개 노선을 간략하게 봤는데요. 운행 대수는 4대 4대 8대 8대 4대 8대 이고요. 개통 날짜가 다 틀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매버스 어플에서 올빼미라고 검색하시면 올빼미버스라고 검색하시면 서울 N버스의 어플이 나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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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